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신고가 들어왔는데 범인은 다름 아닌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. 대전경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역 초등학생 A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일일 밝혔습니다.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중구문화동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. 촬영을 알아챈 피해자가 A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A군의 불법 촬영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프렌식 작업을 의뢰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